12월 3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른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불건타영입니다. 자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이 아주 기술적 반등이 아주 강하게 왔습니다. 이 구간은 무조건 반등이 와야 되는 구간입니다. 지난주 금요일날 이번주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와야 되는 구간인데 역시 미국에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아주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. 이게 신의 한 수죠. 미국 무역전쟁이 원하는 대로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월가 입장에서도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될 거 아닙니까. 월가라는 데가 어떤 겁니까. 뭐 연말 뭐 산타넬리 뭐 이런 얘기도 지금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요. 이 뭐 월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월가의 모든 자금이 다 전세계에 돈이 몰려져 있지 않습니까. 다 자금이다. 미국 자금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놈들도 아우성이죠.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. 그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게 뭡니까. 이 금융 쪽에서는요. 이 연말하고 연초는 아주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수익 내는데 아주 기가 막힌 그 구간이잖아요. 고시기에 또 수익을 못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을 아주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참 아무튼 재밌습니다. 이런 전략적인 선택 무역 전쟁이니까 우리 잠시 쉬전하자.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카페에서는 종합주가의 흐름을 매일 예측해드리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카페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손실이 안 났잖아요. 단 한 번도 손실이 나지 않으면서 지난주 목요일 날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아침장에 갭상으로 왔다가 주가가 빠질 때 일단 전부 다 전업주자이기 때문에 전부 다 수익 실현했고요.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.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 무역 전쟁이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11월 말일이고 제가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저희 카페 회원님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니까 이 구간에는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다. 11월 30일입니다. 전날 이제 강하게 상승을 아침장에 주고 난 다음에 오후장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눈과 귀가 다 열려져 있으니까 이 미국 무역 전쟁이 오늘이 마지막인데 오늘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이 구간은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 했는데도 저희 카페님 회원 중에 다수는 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좀 몸을 좀 사리자. 그래서 다들 투자를 안 했고요. 저도 뭐 적극적으로 매수 신호 보내지는 않았습니다. 그렇지만 이 구간이 바닥이다. 여기에서 갭하락으로 떨어지느냐 갭상승으로 가느냐 그것은 다음주에 이제 결정이 날텐데 일단 매수가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지난주 내내 저희 카페에서 했습니다. 자 11월 31일 경청님이 35만원의 수익을 냈고요. 35만원의 수익이 났고 이제 오늘 갭상으로 치니까 물량을 확보를 못한 거죠.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서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이 쿤스님 근선님 같은 경우는 뭐 많은 금액을 지금 투자를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. 지금 개별종목에 주식이 많이 전자금의 95%가 다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백만원 갖고 그냥 꾸준하게 지금 수익을 내면서 자본을 다시 지금 늘리고 있는데요. 가정주부입니다. 자 아침장에 리딩하신 것대로 오늘 갭상을 쳐서 주가가 고점을 딱 찍을 때 여기에서 무조건 수익실현을 해라. 그래서 15만원 여기가 오늘의 꼭지점이다. 그렇게 해서 아침장에 수익실현을 해가지고요. 수익실현을 했고 또 이제 급등하고 난 다음에 오늘 아주 장이 강하기 때문에 급락이 많았습니다. 기술적 하락이 몇 번을 왔을 때 이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라. 그렇게 해서 추가 2만원 수익이 났습니다. 라고 여기다 지금 글을 쓴 겁니다. 자 그리고 우주님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처음 방송 듣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원님의 생활에 대해서는 매일 똑같은 반복을 제가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자 우주님은 이제 지상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정년퇴직하시고 그동안의 정년퇴직금 그동안의 모아놓은 돈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 게 너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.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직장을 다시 새로 얻어가지고 직장생활을 하시는 지금 60중반이 넘으신 분인데 제가 전업투자 방송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 달 반에서부터 전혀 경험이 없이 이 직장인입니다. 지금 귀에다가 이제 무선 이어폰 꽂고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60중반에 직장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대충 감 잡으실 거 아니에요. 그나마 조금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직업이다 그러면은 뭐 여러가지 있겠죠. 택배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경비원을 한다던가 아무래도 조금 좀 자유스러운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렇게 해서 이제 무선 이어폰을 들으면서 장중에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주 진입 들어오지 못합니다. 무선 이어폰 들으면서 있다가 야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 오늘 가관장이니까 한번 매수 들어가라. 그래서 아침장에 오늘 고점에서 정확하게 다 수익 실현을 했고요. 주가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했죠. 자 그때마다 잘 지켜보고 있다가 오늘 기술적 반등이 아주 강한 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빠지니까 추가로 오후 직장에 잠시 들어왔어요. 오후 직장에 잠시 들어오길래 아 매수하러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제 방송을 듣고 아무 소리 안 하고서 진입 들어가서 추가 33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님이 조용히 경청하시다 진입해서 수익을 냈다. 이렇게 했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본 사람이 버는 거죠. 돈도 벌어본 사람이 버는 겁니다. 이 나우주인님 같은 경우는 한 달 반 동안 제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갭상이 아침장이 막 3%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요. 이건 위험해서 못 쫓아 붙는 거거든요. 쫓아 붙지 못하는데 오늘 워낙 강력한 호거제잖아요. 그러다가 보니까 조정이 올 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 오늘은 장이 강한 장이다. 급락 오기가 힘들다. 라고 방송하는 얘기를 몇 번 듣고 난 다음에 전략적으로 고점이지만 매수를 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제가 구체적인 금액까지 딱 찍어드립니다. 얼마가 안 빠지면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 온다. 얼마 구체적으로 5원 10원 딱 두택 차이로 제가 다 잡아드립니다. 그렇게 해서 오늘 33만 3천원 가량의 추가 수익을 5장에 내가지고요. 오늘도 74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. 나머지 분들은 워낙 고점이니까 워낙 고점이니까 못 쫓아 붙은 거죠. 그래서 돈을 돈을 버는 사람하고 못 버는 사람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다. 오늘 같은 경우는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데 전략적인 선택을 잘 하시는 분이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오늘은 두 명밖에 수익이 없고요. 두 명밖에 수익이 없고 강이 이제 5장에 다시 추가 반등이 오면서 장이 아주 강하게 상승 마감이 떨어졌는데요. 이제 종합주가가 오늘 종가가 2131.93이잖아요. 이제 2200포인트를 가느냐 못 가느냐 지금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. 제가 시원스럽게 답변을 드리고는 싶은데 이게 이제 다 유료 회비를 내고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방송에서 시원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가끔마다는 가끔마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기는 하는데요. 다 회비를 내고 들어와서 방송을 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매일 해드리면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 양해하시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. 그 대신 우회적으로 미국 다우지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앞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미국 무역전쟁이 지금 휴전 상태로 끝난 거죠. 아주 전략적인 선택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냈다라고 생각 안합니다. 절대 월가가 냈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요.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저희 카페에서 S&P 하고 그 다음에 다우지수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누차 했거든요. 지 지난주 입니다. 지 지난주 나스닥은 아주 중요한 구간에서 아주 강한 하락장을 맞았고요. 그 다음에 S&P도 아주 거의 위태위태한 그런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에서 한 마리의 용이 잡아챌 것이다. 그래서 추가 하락을 막은 겁니다. 추가 하락을 막은 거예요. 그게 바로 이 시장의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. 그래서 저희 카페 에서는 지난주에도 조정이 올 때마다 무조건 매수 들어가라. 왜? 다우지 다우지 수 급락을 하고 있고 S&P도 급락하고 있고 나스닥도 급락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붉은 태양은 무슨 근거로 앉아가지고 미국 시장에 올라갈 것이다.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. 이런 시험 분석을 하면서 저희 카페 에서 데이트레이딩을 전업주자를 배수신호를 보내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이 거대한 금융시장으로 움직이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대로 미중 무역전쟁 층의 휴전이라는 아주 피카드가 나왔잖아요. 이게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. 시진핑하고 미국 트럼프하고 치고받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게 쉽게 시진핑이 꼬리를 내릴 문제가 아니거든요. 그렇다고 미국 입장에선 전략적으로 두들기는 거죠. 전략적으로 두들긴 다는 건 그 시진핑의 아성을 죽이는데 무조건 찍어 누른다고 이게 하루 아침에 시진핑 체자가 이게 이게 완전히 뭐 뭐라 그러나요 아주 왕이죠 왕 장기 집권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걸 하루에 부서지지 않잖아요 전략적인 선택을 하면서 계속 중국을 두들기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왔는데요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그런가 이런 전략적인 선택 요소를 준 사람이 누군가 저는 트럼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이 금융시장은요 전세계가 아주 정밀하게 이게 짜여져 있는 각본대로 움직인다는 이게 제 지론이잖아요 이번에 이런 무역전쟁에 대한 휴전 잠시 휴전하자 3개월 동안만 자 이런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주에 미국 중요지수가 급락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마리의 용이 잡아챈다고 떨어지는데 잡아챈다니까 잡아채서 살려놓는 겁니다 그런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글로벌 경기의 흐름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바뀌고 있는가 이런걸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 자 지금 이제 S&P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시간대 지금 시간대가 아주 중대한 변곡구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요 지수대를 잘 신경 쓰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지금 시간이 6시 정도 됐는데요 이미 기술적 저항대에서 지금 선물이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데 그 구간대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간대다라는 거 해외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제 방송을 듣고 투자를 하시면 백전백승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물 투자는 하루에도 몇백만원 몇천만원 씩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큰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은 제 옆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투자를 하시면 해외 선물 이고 국내 선물 이고 엄청나게 큰돈을 버틸 수 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이 왼쪽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2년 동안의 선물 옵션 종합주가 움직임 2년 동안의 700 자그마치 730 일입니다 730 일에 대한 무한 도전을 시작을 해서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는 이 엄청난 분석 그 다음에 시장 추이에 대한 판단력 자그마치 730 일입니다 해외 선물을 투자하시거나 국내 선물을 투자하시거나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은 백전백승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입니다 해외 선물 국내 선물 투자를 앞으로도 기획하고 계시고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큰 손실을 보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백전백승 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